넘어가야 될 거야! 넘어가야 될 거야!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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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뭐야! 야 그거 뭐야! 개리부터 이기고 알아! 나한테. 편하게, 편하게. 괜찮아!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편하게. 개리부터 이기고. 아, 잘해. 아, 이거 수고했네.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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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졌어! 형! 연준이 우리 팀의 딱지야. 저의 새로운 능력들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하고 잘해. 근데 진짜 현준이 약간 귀염상이야 얼굴이. 귀염상. 겸상 겸상. 현준이 약간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뚱뚱이지. 머리 스타일도 너무 귀엽고. 귀여워. 우리 일부러. 마마한 거야? 아니. 저기 있다. 어디? 허락부터 바로 앞에. 어, 있다, 있다, 있다. 우리 이해된다. 진짜. 고고고!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그냥 날아오잖아요, 이렇게.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간다고? 어? 어? 야. 축하한다, 현준아. 와! 대단하다. 진짜? 진짜로? 진짜? 오, 진짜로? 지금, 지금. 야, 축하한다. 오, 진짜로? 오, 대박. 오, 대박. 와, 약살서라도 했었네. 아, 상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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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맨. 오오, 맨. 아 진짜? 너 여기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제가 시구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아 좀 야구하시구나! 시구하시다가 백상지 던져가지고 야구하셨을 거네? 자, 초능력 야구장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초능력 야구의 심판을 받게 된 SBS 아나운서 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펼쳐지게 될 초능력 야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직접 초능력을 여러분이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골라요? 초능력 고르면 되나요? 네, 이제 고르면 됩니다. 여기 이제 롤롤 소환수 롤롤 소환수 유현진을 맘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좀 이거 갖고 올게요. 유현진 컨트롤러. 이거 갖고 올게요. 유현진 컨트롤러. 그럼 일단 유현진 컨트롤러 가지고 왔어요. 유현진 컨트롤러가 뭐야? 아직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현진 컨트롤러입니다. 그러면 추신은 컨트롤러, 추신은 컨트롤러. 진짜 형, 저희 추신은 컨트롤러 일단. 그래요? 일단 가지고 올게요. 형,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 하면 안 돼요? 글러브 변신. 글러브 변신. 왜? 아닌 것 같은데. 글러브 변신해 봤자. 글러브 변신해 봤자. 아니, 네 개는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형, 너 얘기해 봐. 너 얘기해 봐. 너 얘기해 봐. 글러브 바꿔서 뭐해? 뭐라고? 아니, 글러브 바꿔서 뭐하냐? 글러브 바꿔서 뭐하냐? 더 잘 자라고? 더 힘들어. 더 힘들어.